신기한 열차들? 우와, 여기 봐! 매처럼 빨리 달리는 열차가 있어! KTX, 우리나라의 고속열차! 우와, 진짜 빠르다! 음, 기우뚱기우뚱 달리는 열차? 음, 틸틸 열차? 이름 재밌다! 곡선으로 된 길에서는 열차가 오른쪽 왼쪽으로 기울여져서 달린대! 우와, 그래서 더 빠르다는데? 신기하다! 어? 바퀴가 없이 달리는 열차? 뭐, 그런 것도 있어? 음, 말도 안 돼! 바퀴가 없는데 기차가 어떻게 달려? 혹시 날개가 달린 건 아닐까? 아니면 스케이크처럼 생겼을지도 몰라! 아이 참, 그런 건 없다니까! 혹시 모르니까 우리 찾아볼까? 응? 좋아! 좋아! 우와, 진짜 멋지다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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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쏭아저씨랑 구리땡이잖아? 무료 열차여행에 당첨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! 어? 어? 송아저씨도 바퀴 없는 열차 찾으러 왔어요? 어? 너, 너희들! 어? 어? 바퀴 잘 안 보이는데? 그치! 바퀴 없는 것 같지? 네, 맞습니다. 이 열차는 바퀴가 없는 열차예요. 바퀴 대신 자석의 힘으로 달리죠. 와, 맞았어! 정말 바퀴가 없는 열차 있었네? 아하, 그렇군요! 찾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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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쟤들, 뭐 하는 거야? 응? 바퀴 없이 달리는 열차가? 있다!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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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정답을 잘 찾았구나! 바퀴 없이 달리는 열차! 자기 부상 열차! 바퀴 대신 전자석의 힘을 이용해서 달린단다! 같은 그끼리는 밀어내는 힘으로 열차를 띄워서 달릴 수 있게 한 거란다! 자기 부상 열차는 다른 열차에 비해 빠르게 달릴 수 있고 조용하고 흔들림이 적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단다! 과학의 힘으로 발명된 자기 부상 열차! 정말 멋지지 않니? 샬라라! 뽕끼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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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